어 솔직히 저랑 뭐 저희 또래들은 다 중소기업보다는 다 대기업을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상가연합회님도 아마 그러실거에요 만약에 가신 기업을 더 안보이나요? 이거 인터넷에 치시면 나오긴 하는데 이게 좀 많이 작아서 예 배풍선 9개 감사합니다 되게 많이 작는데 제가 일단 인터넷에 치시면 어차피 나오니까 일단은 그냥 보이는대로 일단 봐주시는게 너무 작아서 죄송해요 어쨌든 중소기업 저희 20대들만 해도 다 중소기업보다는 다 대기업 가고 싶어 하는데 상가연합회님도 마찬가지일거에요 아마 중소기업 가고 싶어 하는 저희 또래분들은 거의 없을거에요 다 대기업 가고 싶어 하죠 근데 어 저는 중소기업도 괜찮은 곳이면은 노래요? 노래는 이제 제가 이제 그만두기로 해서 노래 목이 아팠갖고 아무튼 되게 다 대기업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중소기업 중에서도 괜찮은 곳도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너무 노래는 이제 방송이 너무 산으로 가서 노래 쪽은 이제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못 부르는 것도 있어서 방송은 이제 약간 컨셉이 약간 너무 음 망가지는 것 같은데 예 배봉사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보시면은 되게 제조업 부분에서도 뭐 신발 제조업이나 그런가요? 아 근데 인터넷에 치시면 바로 나와요 이게 원본 유지가 제대로 안되더라구요 선명하게 하려도 이게 화면이 담을 수 있는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자세히 보시면은 아마 잘 보이시는데 그래도 이거 일단은 이런게 있구나 짚고 넘어가는 것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 그냥 보이는 만큼만 봐도 됩니다 예 인터넷에 치시면 어차피 다 남습니다 그래서 뭐 되게 제조업 중에서도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그런가요? 그러면은 시력이 시력이 혹시 몇 정도 되시나요? 근데 이거 줌을 제대로 해도 이거 인터넷에 치셔서 보시는게 나을 것 같아요 잘 안보이니까 1.5신가요? 아 그런가요? 예 일단은 예 일단은 일단 하던거 마저 하고 인터넷에 나머지 이렇게 찢어서 보시면 됩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평균 매출에 등 1500원 이하 랩이요? 랩은 어 크흡 크흡 랩은 좀 제가 일단은 이거 준비한거 마저 끝내야 하기 때문에 끝내고 난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컨텐츠가 이거기 때문에 잘 안보이시더라도 그냥 옆에 오른쪽 보시면은 평균 매출액 보시면은 이것까지 보일거에요 몇억원 이상 몇억원 이하 이 정도만 봐도 대충 어느정도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강업이나 랩을 제가 해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랩으로 어떻게 표현할까요? 이게 되게 여기 있는 자리가 되게 극한 직업인 것 같네요 되게 어떻게 이걸 레오로 일단 빨리 말하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저도 이 부분을 랩으로 생각을 제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 매출액 등 천억원 이하에 포함된 거는 이게 뭐 운송장비나 가스나 베풍스 11개 감사합니다 예 소매업이나 뭐 되게 제조업 많은 분야에서 천억원 이하는 예 중소기업에 포함되고 있고 또 이 800억 이하인 것도 보시면은 베풍스 2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예 베풍스 1개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는 예 13개 나오나요? 너무 유도인가요? 예 평균 매출액 등이 800원 이하에 포함되는 거는 뭐 되게 시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제품 제조업 등 보시면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 800원 이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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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소기업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는 중소기업 다음에 바로 대기업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 사이에는 또 하나가 껴있습니다